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휴대용 설거지 기계 제품 워셔 R1을 리뷰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충전식 전동 브러쉬인데요 설거지 또는 욕실 청소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가 힘든 이유는 손목을 사용하면 많이 통증이 오는데요 우리 손뼈 구조가 원형으로 돌리기보다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근육 조직이 더 편하게 설계되었다고 하세요 네 그러면 설거지 기계 본체 부품을 한번 볼까요 이게 본체, 이게 어댑터, 이게 보조 부품, 이게 브러쉬입니다 그럼 이제 워셔 설거지 기계 사육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설거지 원리는 물하고 브러쉬, 마찰로 설거지가 되는데요 이때 바구니를 이용해서 물높이를 브러쉬 아래까지 조정하시고 물과 세세를 같이 섞어주시면 되세요 설거지 그릇을 바구니에 넣어서 기계를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설거지 한 그릇을 물로 씻어주세요 정말 쉽죠? 이제 설거지 기계를 사용하면 손목도 덜 아프고 설거지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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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설거지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